키네마스터에서 커텐을 닫고, 커텐을 열고, 이런 커텐코를 적용하는 방법과 클립을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미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제가 올린 것인데, 화면에 보세요. 이런 무대가 이렇게 있어요. 무기들이 여기에서 춤을 춥니다. 여기에서 커텐이 열리는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커텐을 열리는 것은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를 터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브레이어로 갑니다. 오브레이어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 커텐코를 제일 앞에다 제가 내놨어요. 이런 효과를 오브레이어를 제일 위에 올려놓으려면 마지막에 이렇게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하면 일단 이런 오브레이어를 지웠다가 다시 가져오면 제일 위에 나타납니다. 커텐콜에서 무대가 일단 열리는 것을 해야 되겠죠. 열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것도 오픈이고 이것도 오픈이죠. 또 밑에도 오픈이 있어요. 저는 이 가운데 양쪽에서 열리는 요걸 한번 해 보겠어요. 자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옵니다. 저장을 하겠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 뒤에 무대를 완전히 덮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 위에 확장하는 조절점이 있죠. 이걸 눌러서 크게 합니다. 여기 완전히 화면을 덮어야 되겠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까 그 무대의 뒤쪽에 이 커텐이 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대가 이겁니다. 현재 이 크립이 무대입니다. 이 크립이 무대입니다. 이걸 터치해서 이쪽에 점색이 있죠.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터치하면 이 무대가 이 커텐보다는 무대 장식이 커텐보다는 앞쪽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무대의 그 커텐을 여기 맨 앞으로 가져오겠죠. 이게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맨뒤로 보내기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요런 메뉴를 잘 이용하면은 클립을 앞이냐 뒤냐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터치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세요. 맨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보세요. 이 무대의 커텐의 무대의 그 장식 있죠. 장식 있는 것의 안쪽에 뒤에 이 커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 해 볼게요. 이렇게 무대가 열리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행되면 무대가 이렇게 열리면서 무료들이 춤추는 것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커텐을 레이어의 오브레이어에서 커텐을 가져와서 그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커텐이 이렇게 열리는 방식 좌우로 열리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열리는 것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이 커텐콜을 선택을 합니다. 이 커텐콜 있죠. 타임라인의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바꾸려고 할 때는 저 위에 상단에 보면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 요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이것이 선택되어 있죠. 요것을 지금 열리는 것을 아래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열리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총 그 중에서 제일 위에 건 했으니까 두번째 요것으로 바꿀 때는 이걸 툭 터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커텐이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또 마지막으로 또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바꿔 보겠어요. 이때도 역시 이게 타임라인의 커텐 코를 선택을 합니다. 터치를 해서 한 다음에 저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오픈 있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커텐 요걸 적용시켜 보겠어요. 요걸 툭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세요. 프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커텐이 올라가기 그래서 커텐이 열리는 커텐이 모양을 좌우에서 열린다든가 혹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열린다든가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무대가 닫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뒤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이때 무대가 닫히는 것을 하려면 역시 레이어로 가야 되죠. 레이어로 가서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까처럼 역시 커텐콜로 가야 되죠. 커텐콜로 터치합니다. 커텐콜로 터치해서 이번에도 닫히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클로즈 닫히는 것 이것도 닫히는 것 이것도 닫히는 것 이것도 닫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고르면 됩니다. 아까 열릴 때 양쪽으로 열렸으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이 위쪽에 있는 클로즈 양쪽에서 닫히는 이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열리는 것 닫히는 것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터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여기에 현재 커텐콜이 왔죠. 여기에 여기 왔습니다. 자 이것을 한 2-3초 눌러가지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왔죠. 왔는데 이 양쪽에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을 크게 좀 널려줘야 되겠죠. 화면 저 크기를 그래서 약간 위로 올리면 이 크기를 널리는 것은 여기에 있죠. 이걸 눌러서 널려줍니다. 널려주면 화면을 지금 닫았죠. 이렇게 화면을 가렸잖아요. 양쪽에 있는 장식을 그래서 이것을 이 커텐콜을 이번에는 커텐콜을 뒤로 한번 보내 보겠어요. 여기서 점 3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 보면 뒤로 보내기 있죠. 뒤로 보내기 이걸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제가 뒤로 보게 되기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이 양쪽 장식의 일단 저장을 할게요. 양쪽 장식 이거 있죠. 무대 장식의 뒤쪽에 이게 같죠. 그래서 프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여기서 프레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부분에서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다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다치는 것을 다치는 모양을 바꾸고 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커튼콜을 선택을 합니다. 이 커튼콜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걸 선택을 딱 합니다. 터치를 해서. 한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있죠. 저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도 닫히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택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이 시켜보면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닫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아래로 바꾸려면 다시 커튼콜을 터치해서 저 위에 상단에 아이콘을 터치해서 이 밑에 제일 마지막에 클로즈 있죠. 이걸 선택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이 시켜볼게요. 프레이 시키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닫히는 모양도 다양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키네마스트에서 레이어의 오브레이어의 커튼콜을 이용해서 무대를 닫고 또 제일 앞에 가면 무대를 열었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가상 무대에서 키네마스트의 가상 무대에서 커튼을 열고 닫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클립의 위치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